배불로 전기 단무치 왕콜라 이러다. 저거 끝에 잡으셔서, 여기 옆에 들어가시면, 이렇게 살만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, 양념을 하셔서, 냉정에 싸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는 항상 부어드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되시죠? 네 감사합니다 떠나는 도둑과 오이 사과는 동작을 준비했다 모니터에 남은 영원히 먹기 다음날이 있는 것 같다 잘 먹었다 탐지와 같이 먹었다 방금 많이 먹었다 거의 다 먹었다 다음날은 매우가 안 먹었다 다음날은 매우가 안 먹었다 서비스로 많이 드렸어요. 네. 네.